나는 조선 최고의 장군이 될 사나이 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부님,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? 저는 어떻습니까? 시간을 좀 내주시면 감사하십니까? 이 질문을 두 배가 됐는데 술이나 한 잔 먹으러 가세 저 건넌마을 기생이 참으로 이쁘다던데 거기가 어딥니까? 과부님이 왜 어머니! 빨리 와서 말고 어디로 샀나 했더니 아니 이게 그게 아니라 아버님! 제가 걸어가고 싶은데 상남자 과부가 되다 조선 로코 녹두전 9월 30일 첫 방송